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단어, 구, 혹은 절의 나열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어가 적혀져 있는 경우에는 콤마 등을 통해 단어의 나열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레슨에서는 스피치 상황에서도 정확한 나열 느낌을 전달하는 테크닉을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법칙이 아닌 감각으로 억양을 마스터해오셨다면 미왕결은 1, 2톤과 3, 2톤이 이용된다고 했었습니다. 너무 1, 2만 반복되면 지루하고 3, 2만 반복되면 자기 주장력이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수 나열, 즉 3개 이상의 단어를 나열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나열을 해야 하는 경우 1, 2톤과 3, 2톤을 매번 구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에 레슨 1에서 배웠던 7개의 톤 중 유일하게 아직 언급이 안 되었던 레블토운 혹은 2, 2톤이 바로 이때 이용됩니다. 제일 첫 단어에 1, 2톤을 걸어준 이후 비슷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열되는 경우 레블토운으로 가볍게 발음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I have a book, a pencil, snacks, a ball, a doll, and an eraser. I have a book, a pencil, snacks, a ball, a doll, and an eraser. 예문을 보겠습니다. 선택 의문문도 역시 여러가지 선택권을 나열하기 때문에 이번 레슨에서 함께 다룹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구조이나 억양면으로 보면 일반 의문문과 차이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으로 아이디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문장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3밀로 마무리된 후에 목록이 나오는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즉, what do you want to eat?라고 해도 완벽한 문장이 전달되고, pizza, cake, or pasta라고 아무런 선행 내용 없이 그대로 물어도 역시 아이디어 전달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pasta가 1, 3으로 쓰인 이유는 개폐형 목록, 즉 이 세가지 목록 중에 없다면 다른 것을 추천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한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피자, cake, or pasta?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Veronica spent the whole day cooking, cleaning, and washing. Veronica spent the whole day cooking, cleaning, and washing. 이 시점에서는 바로 억양이 그려지시죠. I'd like either coffee or tea. I'd like either coffee or tea. I'd like either coffee or tea. tea 뒤의 3일토는 폐쇄형 목록, 즉 커피나 tea 둘 중 하나만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커피, tea 혹은 그 외의 다른 것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tea 하고 일삼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을 보겠습니다. 다중 나열이기 때문에 level tone을 적절히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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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